반갑습니다 토단비 750 rc 이용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볼 파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바로 가정법 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면 토익 시험에서 가정법 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두번 세번 정도 출제되는 좀 빈약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완벽하게 정립을 해 놓으신다면 그 언제 이 문제가 출제되어도 맞출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쉬운 파트이기도 한데요 자 과연 가정법 이라고 하는 것 무슨 형태일까요 그리고 토익에서 묻고자 하는 가정법에 어떤 그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곳은 어딘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는 말만 듣게 된다면요 야 마치 무슨 법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딱딱한 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단순히 말과 글을 쓰는 형태를 법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구요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가정을 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군대 입대를 앞두고서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여성이었다면 군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었는데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전 남자예요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그죠 누가 저를 여성으로 보는 사람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사실과 반대되어서 내가 마냥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이 if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표현하는 것을 바로 가정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현실과 조금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죠 아 내가 부자라면 내가 조금만 잘생겼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가정법의 개념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형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예문을 통해서 그 형태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맛을 보자는 얘기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if 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만약에 그죠 그 다음에 I had a camera 동사라고 하는 것을 과거 동사로 사용한다는 게 오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정법에서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앞쪽이 과거 동사니까 뒤쪽도 과거 동사를 쓰는 것을 일치를 시켜주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겠죠 다만 가정법에서 이 주절에는요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점만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을 만들 때는 조동사 잘 안 쓰는 경향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조동사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그죠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느낌인가 카메라 없어서 사진 못 찍을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if라고 하는 단어와 가정법을 지금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 직설법의 if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 if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 말로 조금 바꿔 볼게요 바로 조건입니다 이건 사실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if를 우리가 직설법의 if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패턴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법에서는 과거형 동사 과거형 조동사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의 부사절 바로 그 if일 경우에는요 현재형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도 과거형이 아니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건을 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 시간이 있다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he will meet you 아마 그는 당신을 만날 거야 라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험과의 연계성을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에게 if와 he까지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다가 과거 동사를 주느냐 현재 동사를 주느냐를 따라서 뒤쪽에 would와 will을 구별하는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had would, did, 시제일치성을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as, will, 동사의 짝을 잘 매치시키는 것이 시험에서 정답을 쉽게 고르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한 가지 밖에 없을 것인가 아니겠죠 상당히 다양한 가정법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에서는 과거 동사 과거형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의 차이점을 직접 문장으로 한번 제가 갖다 놔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사진 찍을 수 있을 텐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as I don't have a camera 난 카메라가 없어서 I can't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이거를 가정의 형태로 말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에서는 밑에 쪽 문장만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의 의미가 1번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직접 1번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시제적으로 가정법은 과거의 냄새가 짙게 난다 라는 것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가 직설법과 과정법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면 if 절의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 절의 과거형 조동사 지금 여러분 if라고 한 단어를 필두로 해서 여기 있는 마지막 마침표까지 문장이 되게 여러 단어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읽어야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세 단어예요 if, had, would 이 세 단어만 보고도 아 이거 가정법이구나 여러분 다른 단어들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전에 어떤 직설법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가정법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단서 if, had, would 해석 한번 해볼게요 만약 그가 시간이 있다면 그죠 he would meet you there 거기서 그는 그를 만날 텐데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그 느낌을 가져가시라고 했었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만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나기로 했지 셋이 만나기로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아 미안해 나 시간 없어 갖고 지금 못 만나는데 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요 아 시간만 있으면 정말 나 너 만날 텐데 느낌이 달라요 그죠 네 가정법에서는 바로 이 시제를 일 통해서 아쉬움을 조금 나타낸다는 경우가 있겠고요 밑에 쪽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쪽에 현재형 동사를 쓰고 뒤쪽에 조동사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거 가정법이라고 안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그가 만약 시간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he will meet you there 아마 그는 거기서 더 만날 걸 이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건 지금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if를 주고 과거 동사 과거용 조동사 현재 동사 조동사 그냥 그대로의 형태 이것만 매치 시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